XSFM입니다. I, D, W, K 그런데 그 집단이 새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여왔다면 어떨까요? 2017년 7월 3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동아시아 열대와 아열대 특유의 고온다습함을 견디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 혹은 남방구에서 월동준비 늦게 돼가지고 덜덜 따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33번째 금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책임 보여주십니다. 옆에는 어제 순서를 못 들으셨다면 그냥 국제 거지였다가 요즘은 당당한 월급쟁이가 된 유로로 봤죠? 네. 유로로 봤습니다. 유로 좀 만지고 산다는 공부노동자 홍소라 석사가 잠시 본국에 들어와서 저희가 거두어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또 놀러왔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어제에 이어서 김요일 이야기 이번 달의 두 번째 시간을 꾸며드리도록 하지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그렇담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아토라떼 네. 광고에 안 나옵니다만 이 제품들을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저자극 고보습 아토라떼 15,000원짜리 바디워시 235ml를 한 개 증정한다고 하네요. 245ml면 죽어라 샤워할 수 있어요. 네. 아이디당 한 번만 가능하고요. 네. 뭐 30만원어치를 사셔도 100만원어치를 사셔도 네. 하나만 갑니다. 아 진짜요? 네. 음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렇죠. 친구 아이디를 파서 네. 아이디당 10만원 이상씩 또 구매하시면 그렇습니다. 그 개수만큼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잔인하다. 좀. 네. 퍼드립니다. 바이로매드 이벤트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았던 듯 몰랐던 르포 기묘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95년에 발생했던 일본 도쿄 지하철의 사린가스로 인해서 13명이 상황하고 6천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주동자 마침부터 치즈호가 만들어낸 종교 오음진리교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는가 인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네티즌 이슈퍼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살인사건 교단 내에서 발생했던 첫 번째 살인사건이 1989년 2월에 발생했습니다. 이건 교단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다음에 오음진리교는 드디어 교단 외부의 사람에게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1989년 11월에 발생한 사카모토 치츠미 변호사 일가 살인사건입니다. 사카모토 치츠미 변호사 일가 살인사건이요? 네. 사카모토 치츠미 변호사 일가 살인사건 1989년 11월 3일에서 4일 오음진리교의 출가 제도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분쟁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당시 오음진리교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 가운데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신자 평균 연령이 30살이었다는 자료도 있던데 굉장히 젊었어요. 청년들이 오컬트붐에 빠져있다가 그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았고 이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음진리교는 또 여기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오음진리교에 출가하는 것이 마츠모토 치소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부모는 악업을 쌓는 것이다. 악업을 쌓는 것이다 되게 유리하네요. 부모가 악업을 쌓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출가하는 것이 자신의 공덕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악업을 막는 선행이기도 하다. 라는 논리를 펍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과 비슷한 논리를 전개해서 신자를 모으고 있는 신흥종교 어느 나라에나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통계를 믿는 사람입니다. 통계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알기 싫다 정도의 청취자 수가 있는 방송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최소한 몇 명 정도는 내가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강 건너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혹시 본인이 건넜다 싶으신 분들은 한국 사회는 여러분이 돌아오기 위한 길을 마련해 뒀을 겁니다. 어딘가에 틀림없이 다리가 있을 거예요. 오움진리교는 이런 식의 논리로 신자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 5월에 한 오움진리교 신자의 어머니가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 당시 33살이었어요. 이 변호사가 소속해 있던 요코하마시의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내 자녀가 오움진리교라는 곳에 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 구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89년. 네.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는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1989년 6월 22일에 오움진리교 피해자 대책 변호단을 구상합니다. 이 사고가 있기 6년 전에 이미 신호가 한 번 있었네요. 외부에. 네. 피해자 단체가 이미 있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대책단이 있었던 거죠.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는 교수의 피를 고가에 판매하는 것 같은 오움진리교의 교단 운영 방식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반오움진리교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감춰져 있던 내부 정보에 접근에 성공했다는 얘기네요. 아 그러면 청년층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도 중에. 그런데 그 피를 살려면 그게 되게 비쌌으니까 어떻게든 부모의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집안 기둥을 뽑아서 간다. 그러네요. 어떻게든지 재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마흔 쉬운 된 사람이면 그냥 자기 이름의 재산 끌고 가면 그만인데 20대, 30대들은 아니잖아요. 지재산이 뭐가 있어. 그렇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일본의 주간지의 썬데이 마이니치가 1989년 10월 15일 후부터 오움진리교의 광기라는 제목의 연재의 기사를 7주 연속으로 냅니다. 미디어를 타긴 탑니다. 이게 일본의 미디어가 오움진리교에 관해서 고발성 기사를 낸 거의 첫 번째 기사였고 이게 썬데이 마이니치의 역사에 남을 특정이에요. 자신들 기준에서 그게 일본의 주간지는 지성인들이 읽으라고 나오는 주간지 카테고리도 있고요. 완벽하게 옐로저널리즘으로 가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옐로저널리즘적 카테고리 사람들이 취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요신문. 내각정보조사실보다 주간문층이 더 정보 파악력이 높습니다. 저 진짜 거기서 월급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리크루트해 오고 싶어요. 너무 속내를 들었네.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10%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패치 이런 것도 아닌가요? 디스패치. 맞아요. 맞아요. 취재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기획기사를 마음을 먹고 낸 거죠. 이 기사에서 오움진리교가 거액의 헌금을 받고 있다는 것, 미성년자 출가자를 받아들여서 부모의 손에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 등을 비판합니다. 마츠모토 치즈원은 이런 정보도 그 변호사 쪽에서 흘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충분히 의심해야죠. 사실 오움진리교는 좀 놀라운 사실이겠지만 1989년 8월 25일에 도쿄도의 승인을 받아서 종교법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등록을 하게 됐는데 승인을 8월 25일에 받아서 종교법인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거 있죠. 이때부터 세제 혜택을 받아요. 세금 혜택을 위한 우대를 노린 것이었지만 교단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당당한 종교법인이다. 종교다 우리. 종교법인 옳진리교다.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할 중요한 근거가 마련된 거죠. 게다가 이 시점에서 1989년입니다. 지금. 1990년 2월에 일본에 총선거가 있어요. 중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종교법인도 됐고 내년에 2월에 선거에도 나가야 되는데 언론이 기획기사 내고 변호사가 자꾸 이렇게 신도들 빼내가려고 하고 싸우고 하니까는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사카모토채츠미 변호사가 큰 장애로 느껴졌던 거죠. 눈에 가시였겠네요. 네. 1989년 10월 31일에 옳진리교 측은 사카모토채츠미 변호사에게 간부들을 보내서 직접 교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교주의 피를 마시면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어떤 어떤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런 말들을 해요. 속했습니까? 뭐 말만 하면 논문이야. 그렇죠. 속사는 논문을 싫어요. 아니 논문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게 무조건 맞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번 상상 있잖아요. 누가 쓴 건데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참 80, 90년대만 해도 없나 봐요. 그때만 해도 가만큼 긴 사람 많지 않아가지고. 맞지. 나 TV에서 들었어. 그런 거죠. 이게 뭐 하나의 되게 큰 근거가 되는 것 같은. 옳진리교 간부들이 하는 말을 사카모토채츠미 변호사가 모두 논파를 하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요구상 두 가지였습니다. 미성년자 신도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일본은 성인이 된 이후와 미성년자의 구분이 강한 나라입니다. 미성년자인 동안은 부모나 혹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일단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성인이 된 이후의 신도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라까지는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가족들과 연락은 하게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옳진리교 교단 측은 이런 상황에서 신흥종교가 흔히 하는 말을 합니다. 신도인 자녀들이 피해자이며 오히려 신도의 부모들을 상대로 감금죄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 당당하군요. 라는 말을 해서 교섭은 결렬됩니다. 1989년 11월 1일경에 피해자 모임은 교단에 공개 지리서를 송부합니다. 여기서 상식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이 서면에는 마스모토 지소에게 본인이 직접 물속에서 자신의 의사로 가사 상태에 빠지는 수행을 해보라. 가부자를 튼 채로 공중부양하는 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재현해봐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지리서를 받은 반대쪽의 입장을 생각해봐야죠.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마스모토 지소는 교단 간부회의에서 사카모토 치즈미 변호사의 포화를 명령합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이때도 궤변이 등장하죠. 사카모토 치즈미 변호사는 옴 진리교를 방해하는 뭘 쌓고 있을까요? 악업. 악업을 쌓고 있죠. 이 이상 악업을 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자 6명에게 살해 명령이 떨어집니다. 원래 계획은 기각길에 있는 사카모토 치즈미 변호사를 납치해서 약물을 주사하는 것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11월 4일 새벽에 신자 6명이 들어가기 직전에 마스모토 치즈와 전화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6명이 새벽에 직접 사카모토 치즈미 변호사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서 나란히 자고 있던 사카모토 치즈미 변호사 아내 사카모토 사토코 씨 당시 생후 1년 2개월이었던 장남을 살해한 뒤 시신 3그룹 각각 다른 형은의 산중에 묻어서 증거를 은폐합니다. 3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6명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제압을 해야 되니까 폭행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까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랬는데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3명을 목을 졸랐다고 기록이 나왔던데 3명 다 살해하고 난 다음에 시신 3구를 각각 다른 지방, 다른 현의 산중에 따로따로 안매장을 해요. 범죄에 관한 처벌 감정이라는 것은 각 사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을 기준으로 하면 이 시점에서 주모자, 지시를 내린 사람과 실행범 6명은 자기 사형 집행서에 사인한 거예요. 이건 사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적어도 일본에서는요. 실제로 이 실행범 6명 중에 1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집단에서 테러를 받아가지고 사살당하는데 그걸 살아남아서 재판에 간 사람은 전원사형을 얻어봤습니다. 일본에서 이 정도 가족을 3명을 모두 죽여 게다가 자녀까지 모두 죽이고 난 다음에 따로따로 묻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말고 다른 판결이 나올 확률이 없죠. 그게 따로 묻었다는 거에도 방점이 찍히는 건가요? 가족을 따로따로 안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중시하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도 상당한 악행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악행이고 그것 때문에 무기징역이 사용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따로따로 묻어나서 유골이 수습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사카모토 치스미 일가 살해 사건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사카모토 치스미 변호사 일가 실종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나와요. 이건 경찰이 일 안 했다는 건데요? 정답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해결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카모토 치스미 변호사와 그가 속한 변호사 사무소는 일본의 노동쟁이 등과 관련해서 경찰과 크게 대립하고 있던 관계였어요. 보이시죠? 경찰은 이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있었나 보지 정도로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결국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이 지나고 교단의 주요 인물들이 일망타진당하고 그 주요 인물들이 자백을 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원래 사라져서 좀 잘됐다? 그런 것도 있었던 걸까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인정하는 경찰 관계자는 없었겠습니다. 없겠지만. 없겠지만 이 사건 전반적으로 경찰이 좀 이렇게 큰 실수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1995년 9월에 세 가족의 유골이 겨우 수습됐습니다. 교단 내에 사람이 살해된 사건 그리고 교단 밖에서 압박을 하고 있던 시민단체를 구성했던 변호사의 일가가 살해된 사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살해당했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개월 뒤에 1990년 2월 18일에 시행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마츠모토치조를 비롯한 교단 간부 25명이 출마합니다. 출마. 이게 제39의 중요한 총선거인데 정당명은 진리당이었고요. 진리당. 오음 진리교니까요. 진리당이었고요. 선거운동 영상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두 연설을 하고 자기 교단 신자들 동원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선거 유세하고 다 합니다. 일본 시민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 교단이 4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안매장하거나 소각한 걸 모르고 저기 유세하네. 요즘 신흥정교가 선거도 나오는구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민들이 느꼈던 공포와 배신감은 굉장했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는 것을 방치했었구나. 어떤 어르신은 난 찍었는데. 라고 하겠죠. 어떤 청년들이 나 재미삼아 거기 표 한 번 줘봤는데. 물론 저는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출마와 낙선은 오음 진리교가 본격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마침부터 저는 이 당시 망상이 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일본 사회를 자신이 지배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일본 사회는 자신이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제해야 되는 대상. 구제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합법적인 루트를 시도했는데 참패한 거예요. 그러면 미합법적인 루트로 생각이 돌아가게 되죠. 이때부터 확실하게 무장 테러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얘기는 지금부터군요. 지금부터죠. 알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갖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 10년 전엔 사람들이 이것만 고민하다가 영원히 데스크탑을 쓰지 않게 될 줄 알았지요. 발열과 속도 조화 활용도와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떤 업무, 어떤 상황에 안정적인 데스크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당신은 컴스테이션과 잘 통할 고객입니다. 품질 보증기간 걱정 없는 신제품, 발열과 각종 고장에 대비 중인 조용한 형제들, 리듬까지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저렴하게 잃을 데 없는 컴스테이션의 고사양 PC,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원치 않는 사양을 사야 했던 날들의 작별, 컴스테이션과 함께하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셀스몰에서 만나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엑셀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뭐죠? 보틀리누스균 살포 미수사건입니다. 보틀리누스균 살포 미수사건. 보틀리누스균 살포 미수사건. 1990년 4월에서 5월. 1990년 3월에 마츠모토치존 일부 교당 간부에게 보틀리누스균 배양을 지시합니다. 참고로 생물무기입니다. 보틀리누스균. 신경이 근육으로 전달하는 물질의 분비를 막아 근육의 마비를 초래합니다. 킬로그램당 1에서 13나노그램을 주사 형태로 인간에게 주입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산소에 누출되면 안되는 혐기성이며 열의 약해 평상시에 중독되는 경우는 보틀리누스 부자가 다량 존재하는 헤로인 및 코카인 중독이 아닌 이상 희귀해졌으며 쉽게 마비시키는 특성을 이용해 성형 등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톡스는 보틀리누스 독소를 줄인 말이지요. 생화학전을 위해 혐기성 세균을 대량 배양하는 실험을 하는 국가도 덜어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이를 실행한 기록은 옴 진리교가 유일합니다. 이 당시 마스모트 취소는 총선거 패배로 인한 합법적인 권력 획득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던 걸로 보여요. 온건한 방식으로 인류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살아있는 것으로 뭘 쌓죠? 악어를 쌓고 있겠습니까? 자기 안 찍어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악업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틀리누스 균을 살포해서 포화시키겠다는 거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세의 프리메이슨이 패스트균을 살포했듯이 이번에 살포되는 것은 흑사병이 아니라 백사병으로 불릴 것이다. 왜냐? 왜 프리메이슨이 중요하냐? 오컬트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패스트, 요한, 묵시록 엄청 좋아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대로 소기는 안 했는데 요한, 묵시록에 관한 설교도 있고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건 백사병으로 불릴 것이다 등을 반환하면서 보틀리누스 균 배양을 지시합니다. 옴진리교 사건에 관한 중요한 특징 하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단 간부와 주요 관계자 가운데 놀라울 정도의 고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양이 가능한 거군요. 이게 공구상가에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배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최고급 엘리트들. 20계열의 최고급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그다지 석사들이요. 마음 약해서 들. 공부노동자들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도쿄대 물리학과 출신이 있었고요. 의사가 상당수 있었어요. 이런 20계열 고학력자들이 간부를 중심으로 생물무기, 화학무기를 제조한다는 게 이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참 이게 아까 교육의 실패라는 말이 나왔을 때 웃으면서 진행하지만 마음 아픈 게 저희 작은 소망은 도쿄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내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0년 3월부터 이것이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공할 때까지 5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이 생화학적 무기를 개발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있었죠. 경찰 무기 사용을 시도했던 건 자기들은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경찰 뭐 했냐라는 말은 당연히 따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템포를 낮춥니다. 외부활동과 세력 강화. 1990년 후반기에서 1992년. 1990년 8월 16일에 쿠마모토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쿠마모토현이 국토이용계획법 위반 혐의로 옴질예교 교단을 고활합니다. 무슨 소소한 실수를 했을까요? 사람 죽여도 안 걸리는데. 땅은 중요하니까요. 그게 말입니다. 부동산보다 사람의 가치가 높은 사회를 이루는 게 참 자본주의. 쉽지 않죠. 사회의. 그럼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어렵더군요. 일본 전국을 옴질교 이상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일하도록 쿠마모토현에도 거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쯤부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 이상한 수행을 한다고 하고 땅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지자체가 고발을 한 거죠. 이때 교단 시설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교단 변호사도 체포돼요. 타격을 입었죠. 이때 타격을 입었을 때 조금 톤다운을 합니다. 마스모토 치즈온은 1992년 가을까지는 생화학 무기를 통한 대량 산륙 계획을 언급하는 일 없이 열성적으로 외부 활동을 벌입니다. TV에도 출연하고 아까 봤죠. 잡지를 통해서 유명인사들과 대담도 하고 대학 강연도 합니다. 대학에서 무슨 강연을 해요? 교세가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핵전쟁 발생한다는 강연이죠. 이런 강연을 대학에서. 오픈마인드. 아 죽겠네. 교수님도 거기 가 있는데. 게다가 대학 강연을 한 이유도 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공계 엘리트는 필요했어요. 이 교단을 위해서. 그 외에도 사회 엘리트층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능한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방문해서 선전활동을 벌이고 스리랑카와 모스크바의 지부를 개설합니다. 모스크바 중요합니다. 옴질리 유호가 모스크바 루트가 있었어요. 이 당시 러시아는 냉전 체제가 끝나고 소련이 붕괴된 이유래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공허함에 굉장히 희살되고 있었어요. 아 글라스노스트 시절이군요. 이때 옴질리 유호가 러시아에서 교세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루트라는 게 있어요. 옴질리 유호에는. 그들의 실크로드군요. 네. 1993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해요. 탄저균은 여러분이 아마 200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그 사건들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옴질리 유호는 1993년부터 이 활동을 했어요. 옴질리 유호는 1993년 5월에 도쿄의 교단 시설 내부에서 탄저균을 대량으로 배양해서 건물 외부로 분무하는 시설을 만들 뒤에 6월 28일, 7월 2일에 한 번씩 실제로 탄저균을 분무합니다. 이게 분무를 실험하는 영상이 찍힌 게 남아 있어요. 보고 있으면 정말 초현실적이에요. 그게 도쿄의 맨션 같은 게 높은 건물인데 옥상에서 뿜어져 나와요. 수증기 같은 게. 영상을 보면 주택가거든요. 그게 만약에 진짜 탄저균이었으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행히 분무 과정에서 일단 만든 탄저균도 독성의 문제가 있었고 분무 과정에서 기압으로 인해서 균이 사면하면서 사람을 살생하지 못하고 악취가 납니다. 고기가 썩는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악취가 굉장히 나서 두 번의 악취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해요. 그래서 교단 쪽에서 우리가 교단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만들던 약재를 썩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냄새가 났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를 해요. 항의 방문을 했다는 건 가까이에 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탄저균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그 이웃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걸 잘못해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그냥 웃어서 사과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때 이미 교단 관계자들이 정신적으로 좀 밸런스가 많이 안 맞아 있었던 거죠. 흔히 자신들이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직접 보면 뭔가 좀 마음의 동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 번이나 했어요. 이게 탄저균 분무 미수 사건입니다. 그들은 왜 악업을 쌓았기 때문에 죽여서 구원을 얻게 해준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젖어있으면 그들을 애정으로 볼 수 있었겠죠. 내가 널 구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좀만 기다려라. 그러니까요. 금식한 일이죠. 여기서 두 가지 경험을 샀습니다. 보틀린우수균, 탄저균 모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생화학 무기 중에서 생물 무기는 사용하는 게 좀 힘들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럼 뭐가 남죠? 화학 무기. 1993년 6월부터 살인 제조에 착수합니다. 이제 살인이 나오는군요. 마츠모토 치조의 살인 제조 지시는 1993년 6월 경임이 내려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교단에서 무기 제조를 담당하던 신자들이 누구겠어요? 엘리트들이죠. 일본 사회가 자랑하던 자랑스러운 엘리트들이었어요. 체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땅을 쳤죠.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낳기 위해서 일본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8월에 소량의 살인 제조에 성공합니다. 마츠모토 치조는 살인 제조 성공을 기뻐하면서 간부들에게 살인 70톤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톤 단위가 나왔어요. 딱 봐도 인류 절멸이 목표예요. 살인 70톤이면 이론적으로 인류 전원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그걸 다 뿌리고 다니면요.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상황이에요. 뿌리는 사람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단 간부들은 지시를 따라서 후지산 부근이 교단 총본부에서 94년 5월부터 살인을 대장으로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고 교단이 만든 위장용 회사들을 사용해서 살인 제조에 필요한 원료들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아프죠. 일본처럼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살인 제조 원료들이 조금 유통된다고 해도 이상한 걸 포착을 못해요. 지금 IS로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다는. 그런데 일본에 있는 평범한 회사가 사가니까. 제품 만들려나 보자 아니면 실험하려나 보자고 그냥 유통이 된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내부에서 공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장비, 재료들이 굉장히 손쉽게 유통되고 있던 국가였어요. 교단 내부에서 살인 제조로 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열심히 만들어봤자 약품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트러블이 발생하잖아요. 교단에서 출가신자들이 함께 사는 곳 그다음에 수행한답시고 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주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피해가 없을 리가 없죠. 내부에서 피해가 생겼다. 교단 신자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구토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마츠모토 시조는 설법을 통해서 교단이 외부로부터 화학무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신자들을 속이고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왜 아까 생각을 안 했다가 지금 당혹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의사가 많았다면서요.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저는 아직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신자들은 몰랐던 건가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루트를 통해서 대형 헬리콥터도 한 대 구입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신 거 옮질리기도 걱정했습니다. 뿌리던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살포해야죠. 그렇군요. 이게 살인 제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살인 가스까지 왔습니다. 수십 톤 단위를 주문해놓은 것을 보니 인류를 모두 죽이려는 생각 혹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박멸해버리려는 생각이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랬으면 무기 한 종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요. 핵무장 계획 1993년 9월 실제로 마스모토 치서가 교당 간부 가운데 관련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하고 9월 8일부터 18일까지 본인이 직접 간부들을 데리고 호주로 간 기록이 있습니다. 우려는 우라늄 채굴을 위해서요. 우라늄 확보에 다행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핵무장 계획은 2단계에서 수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토믹이랑 바이오나 한 번씩 다 해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핵무장 계획은 여기서 끝나고 생물 무기는 제대로 사용을 못했고 화학 무기는 만들기 시작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화학 무기를 사용한 습격이 시작됩니다.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단체와 그쪽 입장에서는 대립이겠죠. 대립을 하게 되면서 잠시 실제로 사람들을 해하고 다니는 행각을 멈추고 외부의 홍보 투어를, 프로모션 투어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와중에 실로 그 일이 즐겁고 뿌듯하고 재밌었나 봐요. 내실을 열심히 다졌네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핵무기도 개발해보고 살인무기들을 많이 준비를 했다가 지금 이 15분 사이에 말씀드린 것은 다 1993년에 있던 일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목을 보고 아, 옴질리교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지하철 살인사건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쯤 왔을 때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살인사건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니 라고 놀라셨을 텐데 그 놀라움 중에서 좀 정도가 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양살인 습격 미수사건 1993년 12월 18일 장가학회요? 한국에는 아마 SGI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죠. 오늘 많이 듣던 이름이야. 그거 뭐예요? SGI라는 XSFM에서는요. 남녀호랭개교. 유PD님이. 뭐라고요? 남녀호랭개교. 아. 유PD님이 군대에서 이 종교의 신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신 걸로 한 번 소개가 됐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SGI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카 가카이 인터내셔널. 지금 말씀하신 그 종교라고 알려도 있죠. 남녀호랭개교. 그거죠. 그 창가학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이케다 나이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회장이에요. 명예회장이라 하면 사실상 종교의 지도자. 네. 그 창가학회는 종교 성직자라는 게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케다 나이사쿠 명예회장 실질적인 지도자죠. 이 사람을 마츠모토 치조가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경쟁 상대로 봤나 보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정치 세력을 얻고자 했지만 자신들은 실패했고 창가학회는 일본에서 교세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신자수도 많고 굉장히 교단 운영이 안정되어 있어요. 부러웠나 보죠. 살인 제조에 성공한 뒤에 이 살인을 사용해서 이케다 나이사쿠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죠. 네. 1993년 11월에 도쿄의 창가학회 시설 주변에서 옴 진리교 교단 관계자들이 살인 600g을 주입한 분무장지를 승용차에 싣고 주변을 달리면서 살인을 살포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 최저로 살인을 살포돼요. 이 당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 안에서 방독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교단 간부들이 살인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치료약 이거 누가 준비했을까요? 의사 선생님들 그 주사를 받고 겨우 살아놓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차에서 담배 피려면 창문을 3분의 2만 열라고 충고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공기의 플로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좋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장 나쁜 건 한쪽 문만 쫙 열어놓거나 양쪽 문을 다 열어놓거나 그럼 뭐가 이렇게 날아가면 바람을 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작 자신들이 치료를 받는 해프닝이 있었죠. 그다음에 옴질리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3kg의 살인을 제조해서 진짜 엄청 사다 났나 보네요. 12월 18일에 2톤 트럭 짐칸에 설치한 분무 장치로 살인을 살포하는 2차 습격을 벌입니다. 이때는 분무 개시 직후에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살포로 멈추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네요. 불굴의 의지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두 번째 습격 사건에서도 도주 과정에서 방독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었던 교단 간부가 살인에 중독돼서 빈사상태에 빠져요. 치료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옴질리교 입장에서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뭘 배우느냐. 첫 번째, 지금까지 생물 무기는 실패했습니다. 살인이 효과가 있구나. 우리가 만든 살인이 기화시켜서 사용하면 살상력이 상당하구나. 방독 마스크가 살인 공격을 피하는데 효과가 있구나. 살인이 만약에 중독됐다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면 사는구나. 자신들의 간부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면서 파악합니다. 이즈음의 옴질리교는 약 30kg의 살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변 사건들을 그냥 랜덤하게 띄엄띄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기지요. 시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오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만 전달을 해드리는데도 되게 많네요. 많죠. 이제야 1994년이 됐습니다. 약제사 린치 사례 사건. 1994년 1월 30일. 약과대학 졸업 후에 옴질리교 관련 시설에서 약제사로 근무하던 굉장히 신실한 신자였던 사람이 옴질리교를 탈퇴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신자를 구출하려다가 이 사람이 희생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옴질리교에 관련돼서 희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걸 너무 희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런 사건 때문에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건이에요. 파킨슨병을 알고 있던 여성 신자를 옴질리교에서 내부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치료가 될까요? 확 됩니까?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치료 방법에 의문을 품은 약제사가 이 여성의 남편 아들과 함께 이 여성을 옴질리교 교단 시설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차를 몰고 여성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후진산 부근은 총본부로 가서 차에 여성의 남편이 남고 약제사와 아들이 최루 스프레이 등으로 무장해서 교단 시설에 침입합니다. 그래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탈출 과정에서 붙잡혀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서 마츠모토 치즈오가 직접 살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신자가 다른 신자를 납치하러 왔다는 보고를 받은 마츠모토 치즈오는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부터 처형을 하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잡혀있는 곳으로 가서 여성의 장남,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여성의 아들에게 이 약제사를 죽이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해요. 이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사지로 향했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해당할 상황에 처한 거죠. 최종적으로 이 아들은 살해를 결심하고 최루 스프레로 교단을 향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머리에 비닐을 씌운 다음에 최루 스프레를 뿌려서 괴로워하는 약제사를 장남이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시신은 소각되고 장남은 실제로 풀어줘요. 참고로 이 장남은 훗날 재판을 받는데 자신이 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 때문에 징역 3년, 집행유의 5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죠. 타키모토 타로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까 나왔던 사카모토츠스미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실종된, 실제로는 살해된 뒤에 옴 진리교 피해자 대책 변호단의 중요 인물로 활동해 온 사람입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아직도 있었군요. 네. 남아 있었죠.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일을 한 게 자기가 직접 공중부양 사진을 찍어요. 나도 이렇게 뜨면 이렇게 된다. 셔터 스피드만 빨리 하면 찍을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찍어요. 부인이 찍어줬다고 하는데 사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기가 붕 떠서 공중부양하는 것 같은 사진. 공중에서 점프해서 가부자를 튼 사진을 찍어서 신자들한테 보여줘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1994년 시점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포토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사진을 통한 속임수를 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변호사가 이걸 들고 다닌 거예요. 이거 봐. 나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의 교주는 사기꾼이야. 너도 지금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찍어줄게. 그런 식으로 마츠모토 치즈원 연출을 넌파하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해요. 신자들을 빼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츠모토 치즈원은 당연히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살인 가스를 이용한 살인을 지시하는데 1994년 5월 9일에 신자들이 주차되어 있던 타키모토 타로 변호사의 차량 앞유리에 살인 약 30에서 40 시즈를 뿌립니다. 타키모토 변호사는 이 뒤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살인을 흡입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다행히 사망하진 않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옴 진리교가 살인을 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트라이얼엔 에러를 거치고 있었다. 여러분 중에서 군사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당연한 상식이지만 정규 군이라고 해도 무기를 새로 도입하면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공군이 오늘 F-15를 샀습니다. 내일부터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운용을 하려면 전술도 계획도 짜야 되고 많은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 군한테 살인을 줘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걸 옴 진리교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범이 필요한데 무슨 장비가 들어와도 교범은 경험이 없으면 구체화시킬 수 없죠. 이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차 앞유리에 살인을 발라놨을까요? 차 외부에 살인이 있으면 그게 어떤 상태에서는 내부로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가학회 명예회장 살인미수 사건에서 안 거예요. 외부에 살인이 있으면 차량의 배기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 변호사가 사용하던 차량을 구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 차 구조에서는 어디에 있으면 이게 내부로 들어오는지. 에어컨을 열고 있지 않은 상태여도 워셔액을 뿌려가면서 앞유리창을 닦으면 워셔액 냄새가 곧 들어오죠. 창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차의 구조상 외계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 놓으면 이게 살인을 흡수하는지를 알고 실제로 차를 구해서 실험을 해요.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경험을 쌓고 있었다. 화학 우기를 운영할 경험을 쌓고 있었다는 거죠. 자동소총 밀주 사건. 1994년 6월. 그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자동소총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죠. 자동소총. 94년 6월이요? 와. 헤리콥터도 사고. 러시아 루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움진리크는 이 루트를 통해서 총기 제조 기술을 익혀서 소총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러시아에서 사면 AK-427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실탄을 구입한 뒤에 분해해서 설계도를 제작하려고 했으며 일부 부품을 반입하기도 했어요. 목표는 천정이었는데 본격적인 제조를 하기 전에 교단이 괴멸됩니다. 다행히. 교단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1995년 1월 1일에 시험 제작 소총 한 장을 완성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토타입을 내놨다.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화학무기를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총을 대량으로 생산했으면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국방력을 갖춘 거예요? 거의. 이 다음에 상당히 큰 비극이 하나 발생하죠. 지하철 살인사건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평시에 일본에서 발생한 대도시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살인 테러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마츠모토에서 똑같은 사건이 더 있었다라고 그런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츠모토시라는 곳에서 실제로 살인갓을 살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츠모토시는요. 나가노현에 있고 현재 인구 24만 명 정도입니다. 마츠모토성 등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나가노현에서 손꼽히는 번화한 도시입니다. 네. 나가노현이라고 하면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에서 1994년 6월 27일에 평시에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이 살포돼 민간인 다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최저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5년 사건 1년 전에 있었던 거네요? 네. 있었어요. 옴질리교 사건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지적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마츠모토 살인사건도 범행 동기는 황당할 정도로 사소합니다. 왜였죠? 옴질리교는 마츠모토시에 교단 지부를 건설하고 식품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이미 이 시작부터가 살인으로 끝날 스토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교단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민들과 대립이 심해집니다. 주민들이 옴질리교가 여기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해서 반발을 해서 부딪혀요. 양측의 대립이 소송으로 이어지죠. 나간호 지방재판소 마츠모토 지부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재판 상황이 교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요. 땅을 좀 더 잃어야 되겠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야겠다는 식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흐름이죠. 어떤 종교 교단이 여기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고 교단 시설을 세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소송을 했고 좀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살인을 쓰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냥 다 죽이라는. 재판관 관사 주변의 살인을 살포해서 재판관을 살해하고 주민들도 살해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개발한 살인 분무 차량의 성능도 실험해보자. 1994년 6월 27일 22시 30분경에 나간호 지방재판소 마츠모토 지부 관사 주변의 주택과 주차장에서 오움진리 교단의 트럭이 살인을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은 인근 주택으로 퍼져나가서 집에서 평평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민 7명이 몇 시간 안에 사망하고 660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자 중에 한 명이 2008년에 중상자였는데 사건 이후 쭉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8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 카운트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입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일지 예상이 안 되진 않습니다. 누가 CCTV도 없던 90년대에 도로에도 CCTV가 없어서 도로 상황을 체크하는 거는 경찰 자료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어떤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이 와서 색깔과 냄새가 없는 기체를 뿌리고 갔습니다. 범인을 잡는 일은 어렵죠. 그러면 경찰이 누구를 의심할까요? 첫 번째 신고자를 의심하죠. 첫 번째 신고자가 용의선상에 올라요. 너무 기이한 사건이니까 자기들도 매뉴얼이 없으니까. 심지어 압수수색도 합니다. 안에서 농약이 발견됐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 한 명을 용의선상에 놓고 계속 수사를 해요. 여기서 경찰에 큰 실수가 있었죠. 두 번째 일본 사회의 실수가 나옵니다. 수사 과정이 언론에 공개돼요. 세워나가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일본 사회는 처음에는 거의 이 사람의 사건처럼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오버였어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범인이어야 하는 거죠. 교단을 안심시켰네요. 경찰과 미디어가. 이게 언제 혐의가 풀리냐면 지하철 살인사건 이후에 겨우 풀려요. 그래서 경찰에 그런 피해를 입었던 이 첫 번째 신고자는 지금은 옴 진리교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강연가,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참고로 2008년에 사망한 중상자는 이분의 아내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강연은 미디어 리터러시로 인해서 이 정도로 큰 손해를 봐본 사람에게 듣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적임자가 없죠. 그 전엔 고문까지는 없었는데요. 네. 이게 후지산 부근이 교단 시설에서 대량으로 화학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신자들이 당연히 건강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해서 했죠?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프로파관드를 썼습니다. 네.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네요. 희생양이 필요하죠. 교단 시설의 수돗물에서 화학 물질이 검출되자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신자를 교단 내부의 스파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고문을 합니다. 고문 내용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는데 굉장히 끔찍한 고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런 게 슬픈 게 신흥정교에서 내부의 사람이 희생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고문을 당한 신자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그중에서 택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냐라고 하면 기록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교단이 굉장히 랭크가 높은 간부한테 당신 클래스가 되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을 읽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나와요. 고문을 당하는 도중에.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츠모토 치즈원은 처음부터 고문을 시작한 순간부터 고문하면 몸에 상처가 남잖아요. 이 상태로 살려둘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살해하고 시신은 소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1994년 7월 10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공포로 인해 이루어진 커뮤니티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공포에 의해서도 그렇고 내부의 결속력을 다져주는 효과가 늘 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그럴 때 희생되는 사람은 그레이드가 높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수순이죠. 저널리스트 포스겐 습격사건 1994년 9월 20일 포스겐은 화학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다 나오죠. 포스겐 일산화탄소와 염소를 햇빛에서 반응시키거나 다공성 활성탄에 통과시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비료 등의 원료로 화학공업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 포스겐이 물과 결합하면 염화수소가 분리되어 나오고 이것이 물에 닿으면 염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 포스겐의 형태로 인체에 들어가면 몸에서 염산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또한 몸속의 단백질과 반응하여 혈액이 공기를 교환하는 것을 막아 심할 경우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도 쉽다 보니 1차 대전 때부터 쓰이던 화학무기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를 향해 뿌려댔다고 하지요. 노출될 경우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며 외상을 화상치료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 따름입니다. 사카모토츠스미 변호사 엘가 실종사건, 당시 실종사건. 옴진리교가 관여했을 것이란 걸 간파하고 이를 추궁하던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에가와 쇼코라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걸 간파할 수 있었을까요? 옴진리교를 맨 처음 안 건 이분은 1980년대 후반이었어요. 저널리스트한테 어떤 교단 신자의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옴진리교에 가서 연락이 안 닿는다. 좀 찾아달라. 나는 변호사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이분이 나는 아는 변호사가 몇 명 있을까 소개를 해 주겠다고 해서 소개해 준 게 사카모토츠스미 변호사. 자기가 소개해 준 변호사가 몇 달 뒤에 일가가 실종됐어요. 느낌으로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꾸준히 옴진리기를 추궁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대단 방송 나왔을 때 논파하기도 하고 교단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당연히 자기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을 테니까. 그래서 마츠모토 치즈호는 당연히 악업을 쌓고 있는 이 저널리스트를 화학 무기인 포스겐을 사용해서 포화하라고 제시합니다. 9월 20일 새벽에 에가와 쇼코 씨의 자택 우편함에 호스를 집어넣어서 포스겐을 분무하는데 금방 발각돼서 소량을 분무하는데 그쳤고 전치 2주의 무상을 입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건은 마츠모토 치즈호가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13개의 사건이 이건 안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너무 심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청취자 여러분 잠깐만. 말이 안 나와서. 좀 이렇게 심호흡을 하시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좀 상식의 세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신흥 종교가 화학 무기 포스겐을 만들어서 저널리스트에게 분무해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상을 입혔어요. 대사건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게 벌어지면 한 사흘 정도는 톱뉴스가 될 거예요. 프랑스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이건 보도도 별로 안 돼요. 오음실리교가 다른 사건을 너무 심하게 벌였기 때문에. 재판은 왜 안 됐냐 그러면. 일단 이분이 살아계셨고 부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모두 재판하면 마침부터 지지원은 아직 재판하고 있어야 돼요.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자잘한 사건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편의상 빠질 정도의 사건의 수위가 이 정도였다는 거군요. 검사가 반드시 사형을 받아낼 수 있는 사건만 모으고 모은 게 13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간략하게 하고 한 게 10년 걸린 거예요. 이제 좀 규모가 보이시죠. 제가 모든 사건을 일일이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사건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 끝나려면 뭐. 그러니까요. 우리 아직 94년인데. 그리고 이 정도가 되니까 살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미 마침부터에서 이 당시 7명이 죽었고 시도도 몇 번 했었고 살인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반성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화학 무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VX를 제조합니다. 네. 신경독이죠. 주차장 경영자 VX 습격 사건. 1994년 12월 2일. 요즘 VX를 거론하는 것은 아마. 거론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유엔이 이미 안보리 결의로 VX를 실험용 이상. 제가 알기론 100g, 10g. 이 정도 이상을 그 어떤 국가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 합의에 서명한 국가들 모두 지금 신경독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X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역설적으로 영화 때문이죠. 네. 더라하기라는 영화.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쓰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려면 그 국가가 얼마나 황당해야 되느냐 하면 북한 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미 신경독을 오움질교가 썼다고 할 때는 이미 모든 나라들이 전량 폐기 수순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김정남을 살해할 때 이게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살해되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실제 공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2초밖에 안 걸려요. 맞아요. 딱 2초 걸려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닥을 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따라서 그리고 한 사람 죽이라고 있는 물건도 아니다. 거기까지는 쓸 필요도 없다. 한 사람을 잡는 데에는. 대량상의 살상만을 목적으로 한 맹독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건 한데 그것 때문에 거론되는 것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잊혀진 무기가 되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걸 94년에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세 번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말이 좀 이상한가요? 세 번이 다행이라고 하니까. 세 번이나 사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건은 1994년 12월 2일에 발생합니다. 주차장 경영자 VX 습격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약 20g의 VX를 1994년 9월에 이미 완성한 상태였어요. 옴질리교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옴질리교의 거액을 기부를 강요받은 지인이 교단에서 탈출해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주차장 경영자한테 찾아와요. 82살이었던 주차장 경영자가 지인이 도망 나왔다는데 숨겨주고 묵을 곳을 마련해 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옴질리교가 이 주차장 경영자에게 찾아와서 우리 신자를 돌려달라고 말하는데 웃기지 말아라고 해서 돌려보내요. 그렇게 교단과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츠모토 지지원은 VX를 사용해서 이 경영자를 살해하라고 교단 간부에게 지시합니다. 간부들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차장 경영자의 후두부에 주사기를 가지고 VX를 뿌려요. 목 뒤쪽에. 그래서 그 뒤로 도주합니다. 공격을 받은 주차장 경영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병원을 옮겨줘서 61일간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 신경독도 완성된 단계는 아니었다는 걸 뜻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아무도 이렇게 VX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의사도 관련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야 의심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리고 아마 이성에서 평시에 도쿄에서 누가 82살의 노인이 쓰러졌는데 VX 테러일 거야 라고 말했으면 그게 과대망상 소리를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상식이 틀이란 게 이렇게 무섭죠. 그냥 노인이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졌구나 라고 열심히 치료했더니만 목숨을 거니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시일을 별로 두지 않고 1994년 12월 12일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 VX를 사용한 두 번째 사건이고 기록상으로 알려진 VX를 사용해서 세계 최초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세계 최초요? 네. 알려진 걸로는. 처음에는 살충제로 개발된 VX는 살인 가스의 100배가 넘는 독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는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로 취급되었습니다. 88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르드족 참령지의 중심인 한라부자에 살포했다는 기록. 올 2월 13일 김정남의 암살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쓰인 물질이 정확히 VX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에서 발생해요. 이 피해자는 유도 2단의 자격을 가진 28살의 회사원이었는데 오움진리교가 정체를 숨기고 신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서클이 있었어요. 거기에 갈반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오움진리교와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이 정도의 아주 가벼운 접점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 오움진리교의 오사카 지부에서 4분이 좀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세력을 만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당 간부들이 이 회사원의 4분을 조장한 인물이라고 별다른 증거 없이 믿어버려요. 공항경찰 스파이라고 믿습니다. 살해 명령이 나요. 그래서 마츠모토티소가 간부들에게 이 회사원의 VX를 사용해서 살해할 것을 명령하고 집을 나서는 회사원 뒤에서 접근해서 뒷목에 VX를 끼얹어서 이때는 즉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다지 사실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분이 있었고 그것을 잠재우려면. 네. 처벌받는 사람이 있으면 되죠. 공포를 조장하기만 하면 되니까. 아까부터 좀 이렇게 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되거나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쉽게 죽어나가고 하고 큰 사건들이 너무 연달아서 벌어지니까요. 이때 정말 이즈음의 오음질리교는 폭주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겨우 해가 바뀝니다. 네. 94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 1995년 1월 1일 일본은 양력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한국의 음력으로 하는 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사실상 일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온 국가가 이날은 사흘간 쉬고요. 실질적으로 사흘간 쉬고요.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신정이라는 게 들어온 것도 사실은 식민지식이었으니까요. 네. 뉴욕이 있고 굉장히 기쁜 날일 때는 가족이 모여 있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날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는데 요미우리 신문을 구독하고 있던 독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읽습니다. 일면에 경찰 당국이 후지산 인근의 옴진리교 교단 시설 부분에서 살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 물질을 검출했다는 특종이 보도된 거예요. 몇 십만 부 수준이나 주간 직급이 아니라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다. 판매부에서 1위의 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누구 길 가는 사람한테 도쿄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 옴진리교라고 하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살인 그럼 옴진리교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당시에는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옴진리교도 조심을 했고요. 1995년 1월 1일 특종으로 일본인들이 일본이 옴진리교라는 신흥종교와 살인이라는 화학무기를 링크한 거예요. 연결 지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살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언론이 제대로 움직인 케이스였죠. 그래서 옴진리교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서 살인을 전량 폐기하고 중화시켜서 버려버리고 살인 생산시설은 없애서 신전으로 위장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지켜져요. 살인 생산시설은 신전으로 위장해서 없어져 버렸고 생산 능력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이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살인은 전부 다 중화시켜서 버려버립니다. 이 일에 관련되던 간부 한 명이 훗날을 위해서 살인의 전단계인 중간물질을 보존해 둡니다. 이 중간물질이라는 게 대형 생산시설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게다가 이걸 지금 생산시설도 신전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언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중간물질만 있으면 살인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간부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한 곳에 숨겨둡니다. 이 중간물질이 나중에 비극을 부르죠. 지난해 연말부터 하고 있었던 살인 작전이 이때 성공을 한 거예요. 무서운 게 없군요. 이게 전국 일간지에 보도된 지 3일 만에. 3일 만에 당시 56세였던 남성 장남이 옴진리교에 출가한 것을 계기로 옴진리교 피해자 모임에 회장이 취임했던 남성을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나왔던 기록 중에 하나가 마스모토 치즈호가 완전히 밸런스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교단에 반대하는 사람 100명 정도 사라지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포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테러예요. 공포로 진두르면 옴진리교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해버리면 아무도 말을 안 하게 되겠지. 나는 잘못된 판단이 여기에서도 나온 거죠. 당연하죠. 피해자 모임 회장이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의심할까요? 당연히 옴진리교를 의심하겠죠. 그것까지도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계속됐던 그런 시도, 공격에도 경찰이 확실하게 옴진리교를 수사한다거나 좁혀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지적이에요. 맞아요. 경찰은 할 말이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의심 사례들이 나왔는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퀴치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1월 4일 아침에 자택을 나오는 피해자 모임 회장 뒤에서 교단 간부들이 접근해서 후두부에 VX를 끼얹습니다. 이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고 공격을 받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격려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이 회장이. 69일간의 치료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결국 옴진리교는 VX를 사용해서 세 건의 테러를 버리고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게 1월 4일이 있었고요. 1월 17일에 다른 방향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고베 대지진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이 타이밍이었어요. 한국에서 고베 대지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6435명이 사망하고 43,792명이 보상을 입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옴진리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왜 이야기를 꺼내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95년 1월 1일에 웬만하면 안 좋은 소식 안전하는 신문이 일면 톱으로 신흥정교 이야기를 꺼냈어요. 온 사회가 옴진리교에 주목하고 있었죠. 언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들어오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신아화지 대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교당 관계자들 특히 마스모토 치즈호가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하니까 경찰이 검찰이 정부가 나를 수사를 못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 느낌이 훗날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달이 바뀌어서 1995년 2월 28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27명을 죽게 만들었다고 했을 텐데 살해한 게 26명이고 감금치사가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된 공중인 사무소 사무장의 여동생은 1993년 10월에 옴진리교를 믿기 시작해서 이미 수천만 엔을 기부를 했어요. 부족하죠. 교당 입장에서. 자산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당시 가치로 한 2억 7천만 엔 정도? 20년 전인데 2억 5천만 엔이 넘는다. 2억 7천만 엔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기부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강요를 이기지 못한 여동생 교단에서 탈출해서 오빠인 공중인 사무소 사무장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장을 후지산 부근의 교단 시설로 납치해서 감금하고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자백하게 하려고 마취약을 투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취약 과다 투여로 3월 1일에 이 사무장이 사망해요. 이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옴진리교가 공지에 몰려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납치 현장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살해한 견이기 때문에 납치를 했었기 때문에 납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납치의 렌터커를 사용한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일본 경찰도 안 움직일 수는 없죠.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제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고 일본 경찰도 수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논건 아니에요. 요미유리 특종도 경찰이 그걸 발견했다는 특종이었어요. 수산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지문을 통해서 이거 옴진리교가 관련됐다는 것을 포착하고 난 다음에 수사망이 좁혀져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시청이 3월 22일에 옴진리교 교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정합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들으셨습니다. 정리할 필요성을 저는 지금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길게 얘기가 되었지만 정리된 얘기들입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듣기 전에 기억력이 좋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경시청이 3월 22일에 옴진리교 교단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다는데 아까 처음에 듣기로는 지하철 가스 사건은 며칠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틀 전이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컴스텐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 1995년 3월 20일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오음진리견은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우선 3월 15일에 가볍게 보틀린스견을 한번 살포해봐요. 경시청과 경찰청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하철역 입구에 보틀린스견 살포형 가방을 설치해서 테러를 시도하는데 실패합니다. 생명보긴 어려워요. 3월 15일에 이게 실패를 합니다. 3월 18일이 되었습니다. 여기부터 타임라인이 중요해집니다. 3월 18일에 밤에 마츠모토 치즈오는 도쿄에서 후지산 부근의 교단 본부로 향하는 자신의 리무진에 교단 간부들을 태웁니다. 리무진 차량 안에서 범죄를 모의했다고 해서 리무진 모의라고 일본에서 부릅니다. 이 회의에서 마츠모토 치즈오가 경찰이 곧 수색을 들어올 텐데 강제수사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강부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간부가 예전에 마츠모토 치즈오 교주님이 당신이 한시나워지 내지진이 발생했을 때 수사가 느려졌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옛날에 무슨 심리 테스트 같은 거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어떤 거 말입니까? 잘 제대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장례식에서 어떤 남자가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서 되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게 사이코패스라든가 그런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 장례식? 장례식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재난이 발생하면 경찰의 반응이 늦어지니까 재난을 발생시키자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수준이죠. 그래서 다른 간부가 3월 15일에 보툴린 수균을 살포했는데 실패했다. 이 교단은 지금까지 확인된 거라는 생물무기는 전부 실패했어요. 살인은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살인에 관해서는 성공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쿄의 지하철에서 살인을 살포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거고 우리를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마츠모토 치즈오가 그 조언에 대해서 그러면 패닉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군이라고 말을 해서 동의를 표시했다고 해요. 저 워딩은 법정에서 확인된 모양이군요. 그래서 이들을 태운 리무진이 후지산 부근의 교단본부에 도착한 것이 1995년 3월 18일 오전 4시입니다. 아침에, 18일 아침에 교단 간부가 살인을 살포할 실행범들을 모아서 범행 계획을 전달합니다. 3월 20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들을 노려서 도쿄의 지하철에서 살인을 살포한다. 우리가 이걸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해줘야 되겠다고 말을 해서 지하철 시간표를 보면서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18일 아침부터 공항, 경찰, 검찰, 재판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카스미가스의 기억이 타깃으로 지목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서초역쯤 되겠네요. 그렇겠죠. 18일 저녁에 교단 간부가 숨겨뒀던 살인 중간 물질을 꺼내오고 살인 제조가 시작됩니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군요. 이것을 쟁여두었기 때문에. 딴 얘기인데 지하철 시간표를 참조해서 자세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본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것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프랑스는 절대. 시간표대로 안 움직이죠. 그렇죠. 도쿄의 지하철은 30초 늦으면 30초 늦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1분간 사과방송을 해요. 사과방송도 못 듣고 출발하겠네요. 정말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고 계획을 하면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중간 물질을 꺼내어서 살인 제조가 시작됩니다. 19일이 됐을 때 범행을 위해서는 살인을 직접 살포할 5명 이외에 발력화를 할 운전수도 5명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달해요. 그래서 운전수도 5명 선발합니다. 이들이 도쿄에서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살인 공격을 할 때 지금 오움진리교가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자작극을 벌여서 오움진리교에 대한 공격을 좀 만들어봐서 우리도 당했다는 걸 연출할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내부의 희생자를 찾았겠군요. 19일에 19시 25분에 오움진리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종교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 대학 교수의 자택에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도쿄의 교단본부에 화염병을 투청합니다. 신자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 두 곳에 오움진리교를 비방하는 범행 성명문을 남겨둡니다. 이게 19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19일 20시 오후 8시에 5에서 6리터의 살인 혼합액이 완성됩니다. 왜 혼합액이라고 하냐면 급조된 거라서 순도가 낮았어요. 살인이 30% 포함된 5에서 6리터의 혼합액이 완성됩니다. 아까 살상력이 어느 정도라고 물으셨죠? 30% 정도 포함된 혼합액 5에서 6리터가 살포되면 6천 명이 부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뒤에 그리고 40분 뒤에. 그러니까 각 신자들이 엄청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살상무기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마츠모토치저한테 보고는 하는데 이게 순도가 낮은 혼합액이다라고 하는데 마츠모토치저가 그걸 써라라고 말을 해요. 살포 시간을 3월 20일 아침 8시로 생각하면 12시간 전이에요. 그렇군요. 만약에 옴진리교한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살인의 순도가 올라갔다면 독성도 강력했을 거고 아까 유PD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살인은 원래 무색무취입니다. 이게 퍼졌으면 희생이 끔찍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살인을 30키로 보유했었다고. 그건 전부 다 폐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폐기가 안 됐으면 정말 더 끔찍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끔찍했겠죠. 그랬는데 이건 순도가 낮아서 악취가 발생해요. 그게 희생자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혼합액을 쓰기로 합니다. 20일 새벽 3시에 참 일본답죠. 실행법을 모아서 연습을 시켜요.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지하철 살인사건에서 살인을 살포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 살인 혼합액 살인이 들어간 비닐봉투를 만들어요. 비닐봉투에 살인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신문지로 싸요. 이게 5에서 6리터이기 때문에 500에서 600미리를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으로 한 명이 세 봉투를 가졌다고 하는데 비닐봉투를 신문지로 싸서 긴 우산 있죠. 우산의 끝을 그라인더로 갑니다. 날카롭게 해서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우산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찌른 사람은 도망치는 거죠. 이 방식으로 살인을 살포하기로 결정했고 연습을 시켜요. 새벽 3시에. 비닐봉투에 물을 넣어서 신문지로 싸고 떨어뜨린 다음에 끝이 날카롭게 간 우산을 각자 나눠줘서 이걸로 찔러봐라고요. 연습의 실행범들은 도쿄의 아지트로 이동하고 심지어 범행 2시간 전에 먹을 예방약까지 줘요. 3월 20일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5명의 실행범이 5대의 차량에 나눠 탑승해서 미리 정해준 역으로 이동합니다. 타깃이 된 것은 도쿄 지하철의 치오다선 한 차량, 마르노우치선 두 차량, 히비야선 두 차량입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특히 많이 타는 노선의 차량들인 거죠? 그렇죠. 옴질리교 사건 이후에 일본에 오신 분들이 더 많죠. 아마도 지금 도쿄에 계신 분들, 특히 젊은 유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옴질리교 사건 이야기하면 그 사건도 있었지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보통.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이 노선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얼굴이 굳어요. 지금 일본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자세한 정보를 모르셨다면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도쿄 주변에서 학생이든 직장이든 뭘 하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 노선은 오늘 탔거나 내일 탈 노선이에요. 남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탈 지하철이에요. 그 다섯 차량에 실행봄들이 탑승합니다. 연습한 대로 신문으로서 한 살인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우산으로 찌르고 본인들은 탈출합니다. 승객과 살인이 살포된 줄도 모르고 이 비닐봉투를 재갈에다 순직한 직원 2명을 포함해서 13명이 사망하고 약 6,300명이 중경사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속보는 이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이 사건 몇 시간 뒤에 경찰의 팀과 특수팀과 자위대까지 동원됐는데 그때 보면 방호복을 입고 있어요. 화학전념 방호복을 입고 있어요. 무슨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직한 이 두 명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치우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치우러 갔다가 순직하신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중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2015년에 20년이 지난 뒤에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는데 이때 이 당시에 중상을 입으신 분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20년째 호흡이 가쁜 상태예요. 스스로 눈은 안 보이는 상태고 굉장히 안타까운 영상에 반영된 적이 있는데 중상자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도쿄는 대혼란에 빠지죠. 이 뒤의 사정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역 앞에 경찰자들이 가득 있고 사람들이 실려 나오고 도쿄는 살인해독제 보유량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이걸 대비할 리가 없잖아요. 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했냐면 서일본 오사카나 이런 서일본에서 병원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는 살인해독제를 신칸센으로 가져와요. 정상적인 유통루트가 없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전화를 돌리는 거죠. 우리 지금 빨리 이거 필요하다. 어찌됐든 보내라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신칸센을 타고 가서 받아올 정도였어요. 어떻게든지 공수해 와서 살려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일본 경시청은 옴 진리교의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이틀 뒤인 3월 22일에 강제수사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교단 간부들을 체포하기 시작해요. 당시 전국 각지 옴 진리교 시설을 진입하기 위해서 경찰이 2,500명이 동원됐고 특히 후지산 부근의 총본부는 1,000수백 명이 동원됩니다. 이때 입은 방호복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화학 공격이 오면 그걸 진압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진입한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두 달 뒤인 5월 16일에 교주 마스모터 치즈호가 후지산 부근 총본부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를 맞서놓으면 100명이든 몇 명이든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이 교주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 천장 부분에 만든 은신처에 숨어 있었어요. 침낭과 현금 약 960만에 늘리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꽤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셨을 텐데 청취자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지난달 살인사건만을 보면요. 이 사건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판 등으로 밝혀진 사실만 종합해보면 사건 발생 이틀 전에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타이밍을 따라가자면 지하철에 살인을 살포한다는 계획을 세운 리무진 차량이 교단본부에 도착한 것이 95년 3월 18일 새벽 4시 살인이 실제로 살포된 것이 20일 8시 52시간이에요. 이 52시간 사이에 옴 진리교는 5명의 살포 담당 실행범 5명의 운전 담당을 선발해서 사전 답사시키고 예행 연습시키고 순도는 났지만 살인 급조하고 자신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반대파의 범행인 것처럼 자작극을 벌이기 위해서 테러 자작극을 벌이고 그것도 두 권을 벌이고 범행 성명까지 내요. 정작 살인을 살포한 5명은 현장에서 사망하지도 않고 멀쩡히 도피했어요. 이만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살인을 치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단이 지난 10년간 일본 사회에서 성장하고 교세를 확장하도록 일본 사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걸 막을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들에게 사회의 안전을 맡겼던 사람들이 극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지난 방송에서 이 오움즈리그 에피소드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 일본 사회가 22년이 지난 지금도 사형을 없애야 된다고 하면 그럼 마츠모토 치즈오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공모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하소 살인가수 사건 하나 막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은 저걸 저기서 꺼내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움즈리그에서 왜 아직 일본이 벗어나지 못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신 거죠. 아직까지도 오움즈리그는 일본 사회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사형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시민 감시를 논의할 때 이들은 반드시 고개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대응 논리를 구축해 놔야 돼요. 이렇게 오움즈리그의 폭주가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사회가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오움즈리그에. 그래서 일본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분들 일본은 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일본은 잘 움직이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본도 완전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사회는 자정 능력이 있죠. 있죠. 그 반격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7년 3월 13일에 소설가로 유명한데 논픽션을 씁니다. 논픽션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지하철 살인사건 당시 살인이 살포된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 60명 이상을 인터뷰한 것을 모은 작품이에요. 약간 홀로코스트 같네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1년이 조금 넘는 제작기간을 거쳤다고 하는데 지필기간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건이 나고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계속 인터뷰하고 다녔던 거예요. 즉 사건이 생기자마자 계획을 시작한 다음에 계속 글을 썼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책에 지하철에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신슈대학 의학부 연하기사와 노부호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신슈대학은요.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냐. 마츠모토 살인사건입니다. 1994년 6월에 마츠모토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슈대학으로 당연히 부상자들이 많이 실려왔고 연하기사와 노부호 교수도 살인중독 환자들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 1995년 3월 20일에 연하기사와 노부호 교수의 비서에게 지역신문 기자가 연락을 해와요. TV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쿄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츠모토 살인사건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하기사와 노부호 교수가 그 연락을 받고 TV를 틉니다. TV에 환자들이 실려 나오는 장면.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환자들이 실려 나오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 앞이 잘 안 보인다. 토한다. 이런 증상들을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도구에도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우연히 한 명이 거울을 봤는데 눈동자가 작아져 있다는 말을 하는 게 TV에 나옵니다. 동공이 축소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 교수가 살인이라고 알아요. 그게 유기인의 중독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살인공격이라고 알아서 휘하에 있는 의사들을 불러서 그때 TV에 어느 어느 병원에 몇 명이 실려갔다. 이런 게 속보로 나오고 있었으니까 환자들이 간 병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팩스를 보내요. 당시 이메일이 지났어요. 팩스를 보내기 시작해요. 마츠모토 살인사건 당시 우리는 이렇게 대처했고 이걸 고쳤어야 됐고 이거 이거 이것이 치료제로 유행하다는 걸 하루 종일 팩스를 보내기 시작해요. 이 자료가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하는데 굉장히 크게 공헌을 합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적었던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겠군요.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부상자 숫자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치료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한 거죠. 그래 보입니다. 연학의사 노부 교수가 나중에 책의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어요. 의사들은 누가 먼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런 행동을 잘 안 한다고 해요. 당연합니다. 너희들한테 간 그 환자 이거니까 이렇게 치료해라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남의 일에 끼어드는 행동으로 보이기 쉽다는 거죠. 특히 일본 사회에서는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연학의사 노부 교수한테는 이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의사들의 안목적인 합의를 깰 이유가 있었어요. 마츠모토 살인사건 당시 사망한 7명 가운데 한 명이 신수대학 의학부 학생이었어요. 자기 제자였던 건가요? 여성이었고 성적이 매우 우수했다고 해요. 그게 1995년 3월 20일은 신수대학의 졸업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 학생이 살아있었다면 이 날에 졸업생으로 참가했을 거예요. 졸업학년이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겠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대학 교수가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고 TV를 켰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수술 계획이 꽉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학교 졸업식이었던 거예요. 의대 교수고 학장이었다고 하는데 졸업식에 나가야 되니까 그날 수술 스케줄을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TV를 켤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이날 이 대학이 졸업식을 열지 않았다면 연학의사 교수가 일을 하고 있었다면 TV를 보지 않았다면 팩스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커졌을 수도 있죠. 아주 작은 기적이죠. 그리고 저는 아주 작은 기적 같은 우연이 일본의 반격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현대에 진입한 이후로 일본이 이런 야만을 겪은 적이 없어요. 종교의 탈을 쓴 이런 야만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수사기관, 언론, 정부 전반을 둘러봐도 칭찬할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겨우 사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본 사회도 이게 도저히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냐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옴질 리그에 관한 이야기가 절반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정신을 차린 일본 사회가 어떻게 반격을 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간을 주무시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빠르게 빠르게 잘 흡수하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의 PD로서의 숙명이죠. 저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성가비가 계속 이러면서 40분어치를 2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저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네티즌 24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빨리 이 긴 이야기가 지나가니까 조망을 해줄 수 있게 해주잖아요. 보면 에너지의 성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커다란 테러 상황이 나올 수 있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의지가 들어가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지금 뜬금없이 무라카미하루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 흔한 아저씨들 보면 군대 가면 감수성이 엄청 발전해서 무라카미하루키 소설은 통달라고 나오는 애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을 때였어서 저는 군에 있을 때가 무라카미하루키의 작품들을 읽어봐도 이게 일본 현대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봤던 작품들 얘기할 것 같으면서 클라우커 오렌지라든가 당시의 신작이었던 애프터 다크 같은 작품들 클라우커 오렌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언더그라운드 그리고 2004년의 애프터 다크 천황이 일선에서 물러선 뒤에 일본 사회를 아주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사회 표현의 의지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독자가 보기에는 잘 숨겼다고 할까요? 애프터 다크는 제가 모르고 봤을 땐 그냥 연애 소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해의 신작인 기사단장 죽이기의 예고편이었어요. 중국 혹은 인류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은유하죠. 계속해서 언더그라운드는 그 중간에 있는 작품입니다. 잠시 현대로 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취재에 의한 혹은 일본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작게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개인이 쌓아왔던 에너지가 작품으로 완성돼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수많은 전세계의 독자들로 하여금 일본 사람이 바라보는 일본의 현대사에 대한 감흥이 있죠. 온 나라 말로 퍼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몇십 년 노력한 거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행히 돈이 안 떨어진 홍소라 석사는 다음 주까지 한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소라 석사와 제가 다음 주에 네티즌 20호님을 모시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목요일 금요일 이 시간에 이어드리도록 하죠. 귬호한 이야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는 오 타이밍이 그렇게 많네요. 해외에서 만나는 재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테러도 경험하신 무비자 환타님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죠.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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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